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강 외나무다리 혈전의 주인공 NC 다이노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지금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아 타이거즈가 거의 한자리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지금 NC 다이노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도 최근에 나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가 좀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NC 다이노스가 18일 현재 44승 3무 54패 5위 기아 타이거즈의 5경기 뒤진 8위고요. 6위에서 7위 롯데자이언츠 두삼베어스 승차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촘촘해요. 5위 한자리를 두고 6위 7위 8위까지도 지금 승차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쫓기고 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아 타이거즈 좀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불편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유호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5강 경쟁에 앞서 있는 팀 현재로 설정되고 기아야 기아. 이게 지금 몇 경기 차로 앞서 있는 거야? 5경기 뒤진 8위네 NC가 기아보다는 5경기라는 수치가 쉽지 않아. 쉽지 않다. 많이 치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승차를 4.5경기나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5경기 나와. 그런 게 있어요. 한 10경기가 남았어. 10경기 차이가 났어. 한 주 지났더니 한 3경기야. 이제 3경기에서 7경기로 좁혔어. 와 많이 좁혔다. 또 한 4경기까지 또 좁혀. 또 한 2경기로 좁혀. 이런 경우 없어. 보면은 10경기에서 7경기. 다음 주 되면 한 8경기 반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거든.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당연하지. 이게 계속 주 단위로 나눠서 일주일에 6경기를 하는데 계속 1승 5패, 1승 5패, 6패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 그리고 뭐 너무 안 되는 팀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아가 5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승률은 예상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진짜 막 연패로 몇 연패, 몇 연패, 몇 연패 해서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일단 NC는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지금 최근에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유리한 건 확실한 기아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NC도 시즌 초에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이제 수습을 하고 빠르게 이제 정상 전력을 찾았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 진기에서 돌아온 선수들도 활약을 해줬고 이제 구창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다시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어쨌든 돌아와서 또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전력 외로 있었던 주축 야수들까지 또 제 자리를 잡은 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투타 밸런스가 다시 정상 궤도에 좀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록만 보더라도 후반 18경기인데 12승을 했어. 근데 팀 선발 평균 자책점이 2점대 그러니까 팀 평균 자책점이 3점대에 팀 타율이 2할 8푼이 넘어. 그러면 점수는 실점은 적게 하고 득점은 많이 올리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쉽게 이기는 경기를 최근에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경기력이 거의 압도적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지난 중간에도 보니까 3경기인가 4경기가 연속 두 자릿수 득점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 이기는 경기 보면 지금 NC는 지금이 이제 승부처지. 이게 계속 뭐 왔다 갔다 했잖아. 부상 때문에 빠지고 베스트가 안 되고 손아서 빠지고 올라왔더니 바껀으로 빠지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딱 모였어. 이제 힘내기 시작하는 거야.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정말 또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와 NC 5번의 맞대결이 남아있습니다. 이 5번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또 만약에 한 팀이 NC가 만에 하나 5승 무패 가져간다면 또 순위가 뒤집어 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는 팀일수록 연패 정말 조심해야 되고. 따라 붙는 팀이면 무조건 연승을 만들어야 되고. 기아도 필승조들 합류가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장단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또 톨미님께서 내주셨고.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2연전이 또 혈전이겠습니다. 롯데와 NC의 창원 경기. 지금 저희가 NC와 기아만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롯데, 두산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도 포기할 아직 위치는 아니죠. 당연하죠. 이게 카운트가 끝나야 순위 싸움을 포기하는 거지. 야구는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 NC,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엔 갑자기 달라진 이유. 딱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어떤 점에서 가장 클까요? 일단은 완전체가 됐다는 거. 사실은 NC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라인업이에요. 라인업이 너무 좋은 훌륭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잖아. 박건우, 손하섭에, 박민우 돌아왔지, 양희지 있지, 마틴이 있지, 노진혁에. 다 있잖아. 다 괜찮단 말이야. 전력이 제일 좋았죠. 이 전력이 탁 모여졌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대감이었는데 이게 시작부터 계속 좀 어긋았었지. 네. 일단 박민우는 합류 자체가 안 됐었고 또 며칠 있다면 박건우 부상, 손하섭 부상, 양희지는 시즌 출발이 역대 최악의 출발. 그렇죠. 코로나에도 감염이 있었죠. 인제는 다 모였지. 인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박성민까지 정상 궤도에 올라와서 합류하면 더 좋아질 수가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에이스 맞대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와 루친스키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양현종 선수 이제 습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10승 6패, 3.48의 평균자책점. 루친스키 선수는 8승 8패, 2.48의 평균자책점을 또 기록을 하고 있네요. 오늘 경기는 어느 팀이 좀 우수하다 보십니까? 오늘 루친스키. 오, 어떤 점에서 좀 이렇게 의뢰해보시는 건가요? 뭐야, 이제는 진짜 거의 다시 5알 왔네요. 뭐 어저께도 틀리셨네. 또 설명해? 1분 동안? 또 밸런스 맞추는 거다? 뭘 또 쥐락쥐락해요? 좀 많이 맞춰줘요. 승표 예측인데. 오늘은 맞춰줄 거예요? 오늘 맞춰주실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오늘 적중? 루친. 오늘 루친스키다. 루친스키. 무슨 설명이 필요해? 본래 3진 비율 정말 압도적인 그런 선수인데. 기아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 뒤가 어제도 3대0 스코어 결국 나중에 뒤집힐 뻔했잖아요. 맞아요, 위기가 있었어요. 뒤가 안 되게. 물론 박찬호의 실책이 있기는 했지만. 뒤가 진짜 이렇게 좀 불안하거든. 꼭 항상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꼭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양현종이 물론 9이닝까지 던질 수 있는 힘과 기술과 노련미가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투구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닝을 소화할지 모르겠죠. 여튼 양현종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한 상대야. 루친스키는. 선발 투수 싸움에서는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로 갈수록 또는 공격력 쪽에서는 기아보다는 엔시다이크가 좀 더 위에 있다. 그렇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잘 던지더라도 내려가고 난 다음에 불펜 투수들의 남은 이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승부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안효님이 예상하시는 5위는 어디인가요? 딱 한 팀만 고르신다면? 용산물개님. 일단은 그래도 기아다. 기아가 그래도 저력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좀 5위, 5경기 차? 5경기 차도 지금으로서도 그렇고 기아는 곧 선수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부상복귀가 있을 거죠. 돌아오게 되면 또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5위 자리는 기아가 제일 유력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질문에 또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